118회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문제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지진 규모, 매그니티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흑마귀벽의 가상 지지점, 그리고 지진 영향 구하는 뉴마크의 영향원, 그 다음에 볼트 중에서 케이블 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축에 대한 전도 안정, 그 다음에 불포화터 관련된 함수 특성 곡선이 있었고, 그 다음 암밀의 중요한 이론인 테레저기 암밀에 대한 기본 가정하고 문제점, 여덟 번째는 암석에서 점화중 강도시험, 그 다음에 불은성면하고 터널 굴착에 대한 영향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상풍력에서 중간되는 트랜지션 피스에 대한 얘기고, 열한 번째는 SC 모래 말뚝에 대한 지반 계량 후 형상 예측이라는 게 있었고, 열두 번째는 필땡 코아브에서 기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시추소사 후 폐공 처리 방법,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1교시 문제와 달리 2교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문이 약간 길고, 때에 따라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쓰기 위해서 방향 설정하는 것을 보시면서 문제를 시험 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터널에 사용되는 수치에서 관련해 가지고요. 첫 번째는 수치에서 기법의 종류와 특징, 어떤 종류가 있고, 특징이니까 거기에서는 결국은 적용이 될 수 있고, 또는 단점이나 장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한연소의 토스 안반지반에서의 구성 모델 그려놨습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점토지반에서 수직 굴착이 가능한 이후에서 이렇게 연직으로 파더라도 안 무너지니까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있었고, 중력시 공부에 작용하는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제하고 토합,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점토를 OCR, 과밀비죠. 그거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함몰되는 사회적 이시와 관계되어 가지고, 인위적 영향에 의해서, 즉 자연적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지반 함몰이 되는 종류와 특징,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수관이 파손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하수 위치를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럴 때 지반 함몰의 메커니즘이 뭐냐, 영어로 쓰다보면 메커니즘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한자 표현하게 되면, 기구 같이 얘기하고, 뜻은 원리나 또는 기본 개념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있고, 또는 과정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가장 밑바닥 같은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현장 및 신뢰시험을 통해 가지고, 현장시험도 하고, 신뢰시험을 통했을 때, 교란이 되는 어떤 평가 방법을 물어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2교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연사면의 경사도가 20도로 이렇게 측정됐는데, 자연사면 경사도가 지표면에서 5m 아래의 안반층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무한사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을 주고, 지금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안존율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문제로 넘어가가지고요. 점토질 안반에서 건조수분 반복에 따라가지고 강도 저하되는 현상, 보통 우리는 그걸 나중에 이제 슬레이킹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안반의 평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 전당으로 미치는 영양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서 정기투합 개수를 탄속론으로 구하고, 정기투합에 대한 합력을 설명해라, 답하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화전토 집안의 성토나 절투할 적에 거기에 강도 특성과 안존율의 변화, 즉 강도는 어떻게 되고 안존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물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케이승 기초에 대해서 지반발력하고 치마량 결정할 때 고려사항, 형상이나 치수에 대한 고려사항, 마지막 문제는 강제치환공법의 특징과 치안 깊이 산정방법,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교시 문제에서는 지하매설 관리에 대해서 내진 설계, 지중구조물이죠. 그거에 대한 사항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흑막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치마의 어떤 범위라든가, 또는 이제 계략적 어떤 근접 정도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어떤 군말뚝이죠. 무리말뚝 교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는 말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암밀 계산 문제죠. 정규암밀 첨투를 대상해가지고 지표에 무한분포 하중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단위, SI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와 같이 갑을 줘놨지만, 안 좋았을 때 우리는 보통 10킬로뉴턴 퍼 매단 함성을 머릿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점토층의 치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치마량이 40번째 도달할 때, 그때 이제 평균 암밀도하고 소요일수 해가지고 그림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다섯 번째 문제는 철도 운행으로 진동이 심한 지역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뭐가 어떤 지금 여기 그런 것처럼 조건이나 상황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술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반작성에 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서는 답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흑마귀 벽체를 설치하고서는 윗부분에서는 앙카를 사용했고, 하부 부분, 안반이 되겠죠? 그런 데는 락볼트로 시공을 하였으나, 굴짝 심도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거의 다 터파기, 계곡까지 내려간 그 시점에서 흑마귀 벽체가 붕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붕괴 원인을 지방공학적 측명으로 설명하라. 그럴 때는 지방공학적이라는 말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답을 쓰는 것이 그렇죠? 다른 수리적인 것, 그룹 쪽이 아니라 지방 쪽에 설명하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터널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토피 핫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라운드 하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하철 같은 데에서 점점 토피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와 같이 천층 터널이 자꾸만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공사 중에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 고려할 사항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 사항이다. 이렇게 편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